아 여기 누가 왔는지 파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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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현우 기억나 내 초딩 친구 이새끼 완전 아저씨 됐지 아 그래 네가 현우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어렸을 적에 놀러 오면 그때 김치찌개 꼭 해주시고 되게 맛있었는데 또 한잔 할래?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 다 미국으로 간 거야 막상 미국에 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 그게 그런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이 일밖에 할 게 없더라 네 네가 본 나 어떤 여자야? 예쁘세요 여자로서 아주 난 여자로서 완전 끝났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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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남자한테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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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인생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니?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니?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니? 안경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